안녕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본인의 지명에 의하면 책임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을 짓지만 본인이 지명을 하면 부적임, 불성실 이런 것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태만한 때면 책임진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없다. 2번, 법정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X죠. 모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X. 3번, 복대리인이 제3자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표시하여야 한다. X.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된다. 대리인의 이름까지 표시할 것은 아니다. 4번, 묵권대리인의 취인의 이사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죠.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X. 5번, 묵권대리의 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다. 동의를 얻으면 괜찮죠. 6번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번,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아기이더라도 묵권대리인과의 법률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악의자가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못한다. 그랬죠. 악의자가 철회는 못한다. 최고는 할 수 있다.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다. 8번, 조건은 법률 행위 성립 여부를 X 효력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 부관이다. 조건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거기서 속았죠. 성립이 아니고 뭐라고요? 효력. 효력 발생 정지 조건. 효력 소멸 해대 조건. 아셨죠? 효력. 책에다가 효력 거기 동그라미 치고 성립 X 하라고까지 썼어요. 그랬죠? 너나 기억하지 뭐. 9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죠. 헤어지지 말자. 붙자. 붙는 건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조건 없는 증여가 아니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 조건 없는 증여다. 조건 없는 법률행이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조건만 무효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다 X다. 법률행이 자체가 무효다. 10번은 기해무죠. 기해무. 동그라미. 11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고. 정지조건은 일단 효력 발생하는 게 정지된다고. 정지.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생겨. 없어.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 송치해서 내가 받을 거야.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건 송치됐다고 입증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증여자가. 야. 그거 자진사임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 이걸 입증해서 못 줘. 이렇게 하면. 수증자가. 내가 자진사임해서 조건 송치시켰거든.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아셨죠? 2번에 절대 알지 마세요. 3월에 알면 돼요 또. 12번. 값소의 토지 위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의리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값은 의를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건물 주인한테는 철거 청구를 해야지 퇴거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를 하고 건물 주인에게는 철거 청구를 하고. 13번. 을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값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의도 병도 모두 소유자가 아니자 값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대신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5가 되죠. 다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폐소한 후에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14번. 물건적 청구권은 일정한 경우 물건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x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에 의존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원래 물건에다가 물건에서 청구권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자를 하나 붙여서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채권에서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 얘들은 완전 본드가 강력본드가 붙어 있어. 강력본드로 붙여놔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질 수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항상 현재. 아셨죠? 현재. 현재 물건자가. 15번.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자.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16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기서는 판결이 아니라 매매를 봐야 된다.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로 인해서 판결이 나면 이건 이행 판결이라고요.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17번.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형성 판결이다 그랬죠? 등기를 필요로 한다. X.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만. 아셨죠? 18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의뢰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사기를 위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의뢰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은 복귀하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자기 소유권에게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죠. 19번.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갑이 피당부 채권의 소멸을 위로 지금 갑이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병이 현재 소유자.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라고. 현재를 잊지 말라니까요. 물권적 청구권이 현재 사귀었죠. 현재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현재가 둘이나 나오니까. 현재가 친구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을 갖춘다. 20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다. 이거는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했다 그랬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면 무효다.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이지만 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라는 법이 효력규정이 돼서 그 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248페이지 제3장 점유권 보겠습니다.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죠. 하나씩 막 틀리는 것도 재밌잖아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 다 알면 안 되지. 점유권 보시면 점유권에서는 점유권이 뭔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점유권을 알려면 본권하고 비교해서 봐야지 돼요. 점유권과 본권 이걸 비교해서 보는데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인증해 주는 권리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 점유 이거를 법에서 뭐라고 쓰느냐 사실상 지배라고 이렇게 쓴다. 용어를 외우는 건 중요치 않고요. 어쨌거나 그냥 우리는 갖고 있으면 이렇게 좀 알아들으시면 된다. 갖고 있으면 점유가 있는 것이고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지어는 도둑도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야 도둑이 무슨 점유권 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도둑이 갖는 점유권이 별거겠냐고요. 아셨죠? 사실 도둑이 이뻐서 점유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뭔가 점유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점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아셨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본권은 뭐냐면 이거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한다. 그 본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봐보면 봐보세요.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런데 을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X라는 물건이 있는데 자전거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자전거를 을이 훔쳐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일단 도둑도 점유자, 점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죠. 점유할 권리. 이 사람이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는 갖고 있다고요? 점유권은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소유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본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 볼펜 노트 이걸 갖고 계신데 그 갖고 있는 것들 다 지금 자기 거 맞죠? 혹시 빌려온 건 아니죠? 학원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는데 책을.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까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을이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한테 내 거 돌려줘.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점유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도둑을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도둑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상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왕에 이 사람한테 점유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 도둑들과 도둑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끼리 싸우면. 세상이 어지럽죠.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아니 깡패들끼리 싸워도 마찬가지잖아요. 깡패들끼리 싸워도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사람한테 점유권을 인정해줬으니 만약에 그 기는 도둑이에 또 나는 도둑이 있었어. X를 또 훔쳐갔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점유자로서 이 사람은 점유침탈자가 될 텐데 이 사람한테 점유권에게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한 가지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들 중에서 이거 있었어요. 이게 갑소유 토지인데 갑소유 토지인데 의리 무단 건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거 없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리 많은 게 병한테 세를 줘서 병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금방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갑은 의리 건물 소유자가 되니까 의리 건물 철거 청구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토지 인도 청구를 한다는 것이죠. 병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를 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퇴거 청구를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봐주실 거 건물 철거 청구는 갑의 토지가 나대지로 편히 있어야 되는데 방해받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통해서 이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다. 소유물 방해해 주고 청구가 되죠. 그런데 이 토지 인도 청구는 돌려달라 내 거 돌려달라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거라고요.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여기서 보셨지만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점유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갑토지 건물 부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병이 살고 있어도 건물이 지금 이걸 누르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서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에 대한 건물 부지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그걸 전제로 설명드린 건데 지금 오늘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점유는 보통 갖고 있는 거 이거를 보통 말하는데 쥐고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넓은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하고 을이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임야 매매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은 등기를 하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면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을이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언제 인도를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사를 들어간다든지 키를 넘겨 받았다든지 그러면 인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조망 쳐놓은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등기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넘겨준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관념상 이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때 뭐도 해준 거다? 인도해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등기는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있으면 인도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하고 달리 보존 등기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을 보통 원시시트 갈 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점유하기 시작했느냐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실제로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이걸 따져서 확정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관념화가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점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가 있을 때 이걸 점유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점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점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자라고 보지 않아요. 점유자라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름이 점유보조자지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보조자지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야 이게 꼭 일치하는 게 아니네. 일치하는 게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갖고 있지도 않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을 또 점유자라고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 특히 임대인 같은 경우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죠. 쓰는 게 아닌데도 점유자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 상속인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봐보면 기존의 그 점유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점유가 관념화됐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이 사장이고 그 다음에 의리 직원이다. 또는 갑이 주인이고 을이 가사 도움이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X라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하고 있으면 보통의 개념에서 봐보면 이 사람을 뭐로 봐야 돼요? 점유자.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이 사람을 점유자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고요? 점유보조자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점유보조자이고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이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보고 점유자라고 보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사장을 점유자라고 하고 그걸 점유자로 봐버리면 저 사람을 점유자로 보면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필요에 의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자다 그러면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유권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누가 뺏어가면 물건을 뺏어가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맞죠? 물건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이 직원한테 그 일을 딴 사람한테 맡기고 딴 직원한테 맡기고 너는 딴 거 해.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뺏어왔네? 그랬더니 사장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겠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하면 안 되니까 인정할 필요가 없어. 인정하면 이상해. 이해 되죠? 네. 이 말인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A라는 사람이 이 X를 여기다 빌려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려줬어. 빌려주면요. 이제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렸죠. 그런데 공장에 갔더니 사장님은 안 계시고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어. 그럴 때 A가 을한테 저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주세요. 할 때 직원이 돌려주면 돼야 한대요? 돌려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어봐야죠.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돌고 계시느라고 전화를 안 받으시니 아마 제가 문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지 마음대로 돌려줘버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나중에 삐지신다. 너 나가. 이렇게. 아셨죠? 잘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이제 그래서 A가 나중에 그때는 못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내 걸 돌려줘. 소유물 반환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반환청구를 갑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돼요. 사장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 아까 소유물 반환청구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점유자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점유자라고 보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한 가지 자리역구제권 이거는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자리역구제권 그랬는데 자리역구제권은 뭘까요? 자리역구제권은 도둑이 드는 거예요. 도둑이 들면 그거를 일단 들면 우리가 보통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막으려고 해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또 도둑이 훔쳐서 지금 이미 뛰어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가서 잡아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잡아야죠. 그런데 이 직원이 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요. 알아서 저만 건들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또 뭐야 가지고 가는데 그냥 제 거 아니니까 저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가만히 구경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잘린다니까? 아셨죠? 그러면 안 돼. 이 자력구제권은 인정해줘야지 돼. 다만 이 자력구제권도 누구를 위해서? 점유자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가서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가사 도우미한테 시장을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을 가서 본 거죠. 시장을 봐서 물건을 집었죠. 그러면 그 점유 취득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하는 거다. 주인이. 오다가 근데 버스에다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점유를 잃어버렸죠. 그걸 누가 잃어버린 거라고요? 주인이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취득 상실하는 것은 곧 점유자가 그 주인이 점유를 취득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다. 이해가 되죠? 이걸 단순히 외울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이건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다시 한 가지 더 갑 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번에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 임대인과 임차인은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X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이 이거를 빌려서 X를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쓰는데 쓰니까 임차인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간접 점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를 한다. 세를 주면 임차인이 직접 쓰는데 주인은 그 세 든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간접 그랬으니까 임차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점유가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사장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 이렇게 말해요. 점유 보조 관계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게 점유 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 이렇게 말해요. 지시 감독 관계 지시 감독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간접 점유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줘서 지금 빌려준 관계인데 이 특징이 뭐냐 특히 임대차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쓴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 나중에 끝나면 임대인이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반한천국권을 갖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다.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는 시킨 대로 하는 거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나중에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반한천국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간접 점유 이 사람을 지금 점유자라고 한 거잖아요. 점유자라고 했는데 왜 점유자로 한다고요? 여기서도 그래야 되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점유 보호천권이 있죠. 점유 보호천권은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채용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자전거라고 해보자고요. 부동산은 좀 훔쳐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거를 을이 을이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도둑이 훔쳐갔어. 그런데 이제 물론 을이 도둑을 만나면 점유율 반한천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갑이 도둑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을한테 빌려줬는데 그거를 이 도둑이 갖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도 그 도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내가 빌려준 거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 보호천권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점유율 반한천국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 반한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한 받을 수 없거나 반한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자기에게 반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총권이 상대방도 돼야 돼요. 상대방도 돼야 돼. 다시 한 번 봐보자고요. 여기에 또 A가 임대인으로 있어요. 임대차 봐보세요. A가 갑한테 빌려준 것을 갑이 또 을한테 빌려준 거예요. 이게 임대차인데 둘 다 임대차예요. 임대차인데 이런 걸 이제 한 번 더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그래요. 전대차인데 임대차야. 아셨죠? 세를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을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도 간접 점유자 A도 간접 점유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임대차 계약 A와 갑 간의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 기간이 남았어도 이 전대차 임대차는 A와 갑 간의 이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A가 지금 내 거를 어쨌거나 지금 을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을한테 바로 뭐 할 수 있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한테 나 아직 기간 좀 남았는데 이 말을 A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참고로 임차권은 채권이다. 채권은 누구한테만 말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 A한테는 말 못하죠.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거다. A가 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받아서 빨리 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자력구제권은 이 간접점유자가 만날 일이 없어. 도둑을 만날 일이 없어.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한 가지 간접점유가 나오면 이 간접점유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간접점유가 좋아요? 직접점유가 좋아요? 간접점유가 좋은 거죠? 간접점위를 지향하고 싶죠? 간접점유는 내 게 많아야 간접점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간접점유는 엄청 좋은 거다. 우리 농산물보다 간접점유가 좋아.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아 간접점유는 돼. 항상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나올 때 간접점유는 돼. 물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따로 좀 기억을 하고 간접점유는 좋은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린다. 이걸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인의 점유 이거는 우리 그냥 교재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250페이지로 바로 가보십니다. 250페이지 가시면 디귿번에 첫 번째 줄 이전등기 할 때에 이전등기 동그라미 인도 동그라미 인도를 받아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등기 해줄 때 이미 그 대지도 인도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 밑에 보존등기 세모 보존등기는 달리 판단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판례 판례는 바로 내용으로 가셔서 사배 통념상 건물은 보이죠? 거기 첫 번째 줄 건물 부지 동그라미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누가 점유를 한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근데 그 밑에 굵은 글씨 있는 건 뭐냐면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즉 병한테 세를 줬어도 세를 줬어도 누가 점유를 한다고요? 건물 주인 을이 점유한다. 이 말인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병한테 세를 줘버리면 을이 직접 건물에 사는 건 아니죠. 그래도 누가 점유한다고요? 건물 주인이 건물 소유자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원칙을 잘 봐주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에 가시면 여기서는 점유권과 본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두겠습니다. 점유권 동그라미 본권 동그라미 그런데 거기서 네 번째 줄 도둑 동그라미 도둑은 점유권 동그라미 본권 세모 본권은 없다 라고 한다. 그 개념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점유의 관념화가 있는데요. 점유의 관념화 195조 점유 보조자 조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기서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직원 점원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은 타인의 지시를 받죠. 사장님 주인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사람 말고 그 타인만 동그라미 점유자 동그라미 그 타인만 점유자지 직원들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직원은 아니면 뭐냐 제목에다 써놨죠. 점유 보조자라고 점유 보조자는 자기가 지금 나 점유자 아니에요 고백을 하고 있죠. 절대 그 점유 보조자를 보고 아 자기는 이 양반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고요.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데 이제 밑에 판례 바로 가시면 판례 처의 지위 처 동그라미 처는 지금 남편이 있으니까 처가 있겠죠. 처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점유 보조자 세모 공동 점유자 동그라미 철을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봐야 되겠어요? 공동 점유자로 봐야 되겠어요? 네. 나중엔 역전될지도 몰라 옛날 판례 중에 점유 보조자로 본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례는 그렇게 안 본다. 시대를 이제 읽고 있는 거죠. 집에서도 아마 그분도 그럴 거야. 3번의 효과 가시면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 세모 그래서 점유 보호청구권 세모 점유 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판례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첫 번째 줄 점유 보호청구권 세모 그 밑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세모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물권적 청구하고 상대방 이어서 세모 물권적 청구를 점유 보조자에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2번 자력구제권 동그라미 자력구제권은 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별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사당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혹시 맞을지 몰라도 헌신해야지 안 잘린다.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2번에 간접점유 194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그리고 임대차 동그라미 그러면 간접점유자 이 사람도 마지막에 간접 동그라미 점유권 동그라미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3번에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죠. 점유권 동그라미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동그라미 그리고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력구제권 세모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2번 점유 침탈당하고 있을 때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2번의 두 번째 줄 직접점유자에게 동그라미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1차적의 약. 그런데 직접점유자가 반환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기에게 동그라미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2차적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상속인의 점유 193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국내에 계신데 아들, 딸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옆에 있지 않잖아요. 원래 점유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갖는 거니까 손에 쥐고 있다. 제일 가깝게는 쥐고 있다. 이런 건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점유권이 없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권리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권리능력이 없으면 점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 그러면 그 점유권은 누가 가질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에 기속시킬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식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자식들한테 있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의 관점화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온 김에 312페이지 잠깐 바로 한번 가셔서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여기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지난주에 다 봤고요. 여기서 우리 점유권 공부한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가지가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거기 먼저 반환 청구권이 있고 넘어가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다시 반환 청구권 오셔서 213조 조문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유자 위에다가 현재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현재 소유자.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이런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등기 매수인이야. 그 사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그리고 점유한자 동그라미 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점유자를 말하는 거죠. 점유자. 그래서 점유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 세모 반환 청구 하려면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돼. 도둑 같은 경우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청구권의 당사자 나와 있는데 주체는 소유자고 2번 상대방 봐보세요. 여기서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있는데 간접 점유자가 중요해요. 간접 점유자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는 물론 이거. 됐죠? 그런데 오른쪽에 오시면 점유 보조자 세모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맞죠?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차차 더 공부할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소유물 방해지거 청구권과 방해 이방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 법조문에서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214조에서 방해지거 청구권과 이방청구권을 같이 정리했다.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지거 방해지거 청구권은 우리가 앞에서 무단건축 했을 때 불법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거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그것들이 예예요. 거기서 공부한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여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방해이방청구권 잠깐 볼게요. 방해임방청구권은 거기 두 번째 줄 염려동그라미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 아니고 거기서 이나 동그라미 이나 둘 중에 하나만 이나 밑에다가 또는 이렇게 써둡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나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나 밑에다가 또는 이렇게 써주세요. 또는 아셨죠?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254페이지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기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